안녕하세요 ! 김치찌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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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소스 배치 바삭 소스 가ê 바삭 바삭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애매한 식감 바삭바삭 엄청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 엄청 달콤한 맛 이번엔 웅미끄러스에 넣어주면 영상은 웅미끄러스에 넣어주면 너무 좋아요 저의 웅미끄러스는 웅미끄러스에 넣어주면